우리가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, 조우르바르로. 여기가 지금 택시 승강장이에요. 말레이시아 조우르바르로 가는 국경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. 여기 지금 택시들이 쫙 줄 서 있잖아요. 여기 있는 택시들은 전부 다 조우르바르로 넘어가는 국경을 넘는 택시들만 있다는 거예요. 지금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기사님께서 저희가 여권을 드리면 다 알아서 이렇게 입국 심사를 해주실 거거든요. 택시를 택시를. 오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싱가폴 달러로 지금 이제 90달러라는 거예요. 그럼 얼마지? 약 9만 원 정도. 괜찮은데요? 그러면 차 1대로 4명이 타도 되는 거예요? 맞아요. 저게 그냥 1인당 가격이 아니라 그냥 차 한 대. 굉장히 괜찮은데? 택시도 네가 좋아하는 빨간색이야. 맞아요.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. 렛츠고! 고맙습니다.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건데 말레이시아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.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. 그런데 기차를 타려면 일단 기차에 당연히 가야 되고. 열차 편이 많지가 않아요. 5분 만에 부착한대. 그리고 버스는 입구 심사할 때 모두 다 내려서 짐을 다 검사를 해야 되고. 그 검사를 하려면 또 이동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. 저희 팀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정보를 지금. 맞아요. 맞아요. 이 시각의 주제는. 신가포르의 체크포인트. 여기 있는 싱가포르의 체크포인트입니다. 체크포인트? 체크포인트? 오. 와! 보니까 톨게이트 같은 구간에 존이 따로 있네요 저렇게 오토바이도 그걸 먹을 수 있구나 저렇게 장보하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저렇게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저런 게 신기하죠 저렇게 저렇게 신기해 모자 다 벗고 그냥 이제 얼굴 확인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